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TJB 뉴스입니다.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책연구와 평생교육을 통합해 담당할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계획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. 최 시장은 최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과 세종인재평쟁교육진흥원을 통합한 싱크탱크 설립 계획을 담고 있는 조례안을 모두 부결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비전만 옳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. 이어 시의회가 두 기관을 통합하면 평생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 판단했다고 들었다며 평생교육과 정책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.